입니다. 네. 아이고 차. 저번에 저 세바시 때 갔습니다. 정말요? 네네. 그날 그때 노래도 잘 듣고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진짜 타오림 너무 좋아하고 간정소설 진짜 너무 좋고 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찐팽이라서. 정말 앨범에 사인이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렇게 기다리셔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라디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입니다. 네. 아이고 차. 네. 감사합니다. 저 저번에 저 세바시 때 갔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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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도 잘 듣고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진짜 차오림 너무 좋아하고 간정소서 진짜 너무 좋거든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찐팬이라서. 정말 앨범에 사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렇게 기다리셔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 아닙니다. 라디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